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 염색을 하고 동시에 아이론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올렌시아 염색약이 있어요. 9.0에다가 산화제 9%를 1대2로 믹스를 해서 염색을 했어요. 하고 나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오고요.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퀴티클 층이 열려져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아이롱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한 펌프, 파워 한 펌프, 오일 한 펌프를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연화 10분만 보고 아이롱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뽀글뽀글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럭셔리하게 우리 아이롱이 파마의 꽃이잖아요. 그런데 또 피카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출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방치하고 연화 끝난 다음에 바로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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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만 들을게 2대2 4대2 2대2 2대2 3대7 3대2 세 Notice 두개가 잡고 , 부인고 2대3 오늘의 마음을 잘 자세히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시험이니 볼 수 없지 이 부분은 4,5,5,5 5,5,6 1,2,3 1,2 1,2 2,3 3,4 2,3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씩 6mm로 수분건조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씩 2mm로 수분건조 이부분은 다른 모습이 정작되지만met이бу기ًا 아이들과 미쳤내는 와우 침묵을 넣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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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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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